안녕하세요. 주지타짜 안규수입니다. 오후 6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부의한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지타짜 안규수입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 6시 1분이고요. 장 종료됐습니다. 일단 시간의 현황을 보게 되면 2310원에 끝났고요. 일단 맨 마지막에 거래됐던 0.6% 정도 조정받았던 부분에서는 일단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수급적인 동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맞아요. 기관들은 오늘 다시 비중을 줄였던 만큼 다시 또 이제 순매수 들어왔죠. 자 외국인들도 요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또 매도의 분위기가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질적 어떻습니까? 59만 주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과정과정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래 없는 부분에서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토요일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상승폭을 좀 키워서 상승폭을 다시 줄이는 과정에서 손절매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손실 구간에서 위치하신 분들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랐던 이유가 뭐죠? 혹시? 그쵸? 이때 원자력 사업부 하나만으로도 사실 천원대에 있던 주가가 3천원까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7월 2일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분명 7월 5일부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에는요. 지분 투자 형식으로 정말 큰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특정일에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백문의 불혈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 언제 오를 것이고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분을 투자해 놓고 그리고 맞아요. 자금을 매수할 상장기업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네이처셀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전환사체라는 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하는데 두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이처셀을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 뒤를 이을 종목도 여러분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씨드머니 즉 현금 보유가 지금 크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씨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니까요. 자 전일자 토요일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토요일자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오후 10시 57분, 그쵸? 보시게 되면 일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938회에 자 요 부분 한번 영상 한번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주주 여러분들 좀 토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술 지금 손절매 할 단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우리 기술에는 우리 기술에는 자 우리 기술은 지금 손절매 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짜 사업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업부냐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원자력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고요. 방산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철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마트팜 사업부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원전과 방산과 철도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 방산, 철도 모두 체코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방산과 철도 이 부분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지금 대형주들은 좋아합니까? 이런 현대로템 신국가 부군대 와 있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있죠? 하나, 에어스페이스, 대형주 흐름 보세요. 신국가 부군대요. 지금 알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중요한 사업부는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알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치고 나가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술에는 우리 기술에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몇천억을 보유한 어떤 이들이 지분 투자해 왔는데 과거에 아주 최저점에서 주식을 지분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회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1차적으로 한 번은 회수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회수 들어갑니다. 자 언제 회수가 들어가는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손절매할 단계가 아니다. 과정과정에서 기회로 활용하자 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공시사항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전자공시사항은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원자력 화력발전소 등의 발전설비 제작 시공이라고 나와 있죠. 상대방이 어디입니까? 두산의 너빌리티. 자 그래도 여러분들 68억 정도 되는 금액의 수주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시장에서 전일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주가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술은 못 올라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자력 사업부에 대한 부분 방산 사업부에 대한 부분 그대로 네 맞아요. 철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은 어느 사업부를 끄집어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정확히 토요일자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작은 파동 파동 말고 주가가 진짜 크게 폭등 나올 수 있는 날짜는 없을까? 사실 이 부분 그죠? 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백문의 불의의견이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토요일자에 분명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타점에 대한 부분도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7월 2일자에도요. 이 7월 5일자에 어떤 어떤 물량들이 있는데 분명 주가는 폭등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좀 한번 지켜봐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간히 기회인 구간대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영상들을 보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가는 과정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오게 되면 분명 매수의 기회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도 맞아요. 작은 수익이나마 분명히 얻으면서 향후에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전환사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쓱 먼저 보여드리고 갈텐데 이게 12월 5일자입니다. 오늘따라 전자공시량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0억짜리의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었다. 이때 이자율을 0%짜리를 제시하는 상품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원자력발전소 감시제어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이거죠.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100억을 투자하는데 두 집단이라는 사람이 투자했다고 한다면 작은 세력들이 아니다. 몇천억을 보유한 그들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영상에서는 160만주와 340만주에 대한 수급이 곧 7월 5일자에 전환될테니 그때부터 주가 오를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740만주짜리는 남겨놓으세요. 이들은 언제 오를 거니까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제가 4개월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정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행내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슬쩍 볼텐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이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날짜를 7월 5일부터 이들이 주식을 최종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500만주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전환사체를 몽땅 팔아서 수익을 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전환사체 사모펀드에 들어왔던 특정인의 인물들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전부 다 고가에 팔죠. 자 오늘 말씀드리면 이들은 언제부터 주식을 팔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올해 12월 7일부터요. 그리고 2028년 2월달까지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날짜가 11월 18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아있죠. 근데 이 중간사이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자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7월 5일자에 주가 급등 날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죠. 향후에도 이 소식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나 이 타점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 번호를 좀 적어볼게요. 자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구나 라고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우리 기술은 지금 당장 이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딱 20원 차이로 맞죠? 개인들이 팔지 못하게 하고 최고점에 팔고 그들은 넘어가죠. 타점 잘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은 들쭉날쭉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네이처셀 10,450원에 이혼할 각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한번 같이 볼텐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 뒤를 이율 종목 즉 우리 기술의 지분 투자에는 그들이 지금 우리 기술을 당장 팔지 못하니 들쭉날쭉하면서 개인들의 신용 잔고 즉 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의 이런 투매를 일으키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0,450원에 여러분 시드머니 보유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이혼할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잠깐 한번 이 부분 볼텐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라이브도 진행하고 한 번씩 이게 개인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실제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3주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이오 조정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10월 23일자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 당시 한번 같이 볼텐데 네이처셀이란 종목을 한국전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분명히 어떤 수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기술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전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이 종목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 우리기술의 세력들 그들이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였을까 네이처셀 이게 오늘 바이오 쪽 순환매에서 의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꼴을 닫았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사백원정도 만사백사십원정도 됐을 때 이 부분 판입해도 된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목표주가는 웬만하면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텔레그램방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네이처셀 만사백오십원에서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라이브 또는 텔레그램방 채널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주시타차 안교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통해서 오늘 오전 9시 35분에도 빠른속도로 두산애너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네이처셀 오늘 안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10월 23일에 처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걸 쭉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사백오십원에 두번째 편입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15.18% 오를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혼할 각오로 진짜 사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자 새장가갈 판인가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네이처셀 이렇게 쭉쭉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최종 수익률을 좀 확인해봤더니 어 이거 어렵네. 자 봤더니 오늘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순간순간 여러 종목들을 제가 좋아보이는 종목을 다루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127.35% 정도의 오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내셔서 저도 뿌듯할 따름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요. 제가 우리기술 이란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러분께 도와드렸는가 라고 보여드리는데 일단 오늘 보시게 되면 최근에 목요일에도 일단 두산은미비티 우리기술 이 부분 편의 일부로 우리 가져가 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전 일단 팔게 아니고 조정에는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오전 9시 34분에도 이렇게 공급계약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히든 종목 목표 승률은 제가 표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못해도 네이처셀처럼 두 배 이상 갈 텐데 웬만하면 욕심 부리는 것보다 형실적으로 50%에서 60% 정도 오르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절이라도 꼭 매도해 주시대요. 아시죠? 자 우리기술의 전환사체라고 하는 사체를 이용해서 투자해 놓은 그들은 엄청 돈이 많고 힘이 강한 세력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주시탈자 안규수의 종목이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 썸네일은 8706 4822 8706 위에 보이시죠? 자 이 부분으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기술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우리기술을 절대 어설픈 구간대에 손절매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네이처셀의 뒤를 이올 종목 여러분 히든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시드머니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타자 안규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주식투자가 사실 이 뭐랄까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시면 안되는데 일단 링크 주소도 제가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또는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영상 올라가는 부분에서 요 부분 밑에 있잖아요. 여기 그냥 제 개인 번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번호에 여러분들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링크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주소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각각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 채널이니까요. 이 부분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이디를 안 적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 이 네이처 셀처럼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과정과정에서도 기회일 때 여러분들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시차가 존재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투자는요. 항상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멀리 가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지금도 오후 6시 27분에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로 넓힌다.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한다는 것처럼 원전 산업은 앞으로 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신용과 미수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 쓰고 계신 문의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 채널에 들어오시고 라이브에도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채널을 만들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필수적으로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지안 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반드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시고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주 그죠? 자 이들은 분명 지금 당장 주식을 팔 수 없다. 그래도 저는 한번 연을 맺으면 끝까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정과정에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네이처셀의 지분 투자에는 이들이 반장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혼할 각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네이처셀의 뒤를 이을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분명히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건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드리는 15일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우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시죠?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지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우리 기술 앞으로 호재성 이슈 많겠지만 이런 부딪히는 이 전고점 있죠. 이 부분에선 비중을 살짝 덜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진짜 폭등하는 그 시기에 분명히 7월 5일에 주가가 끌어올릴 겁니다. 라고 해서 도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인 선배님들 감사합니다.